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요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테카바이오 코드번호는 26330입니다. 현재 10월 12일 월요일이구요 12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 9월 9일정도부터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거의 한달 이상 지금 현재 리뷰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리뷰를 진행했었구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신규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구요. 만약에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일단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IT를 융합한 AI 신약 개발입니다. 그래서 AI다. AI. 그래서 IT. 그리고 바이오. 이거를 이제 플러스 시킨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전체 분석이랑 바이오 빅테이터 관리 분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신약후보물질 발굴과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적절하게 지금 조정을 주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9월 28일이었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혜 의원, 서영석 의원 등등 여당 지도부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서 연구개발 정책실장들이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1시간 가량 방문해서 신테카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을 한 이후에 이때였죠. 이때 한 번 정도 상승을 크게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던 이유는 코로나 백신과 이제 it와 ai 상당히 신선한 재료였거든요. 재료와 기업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 달 전부터 리뷰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협업사도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CJ 헬스케어, JW 중위제약, 카이노스 메들, 에오캠 바이오 이렇게 다양한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CJ 헬스케어와는 면역화음제 후보물질 발굴 에 성공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신속한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성공률 향상이 그럼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트너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뭐 앞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전망은 좋아 보이는 회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처음 나왔던 뉴스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동물실험 에서 이제 렘데시비르 대비 약 두 배 뛰어난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상가를 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강하다 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위에서 잡았다 라고 하면은 뭐 4만원대 4만 5천원대 잡았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밑에서 잡았다 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이 될 정도는 아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 회사인 어 또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최근에 또 오늘 뉴스가 좀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뭐냐면은 흡입형이 궁극의 코로나 백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홍콩 연구진이 개발 중에 있다 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홍콩의 과학자들이 코를 흡입하는 스프레이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런게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은 신테카바 요죠 네 그래서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 백신은 모두 주사 방식인데 어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빼고는 두 번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이 이들 주사형 백신이 성공적인 승인을 받더라도 결국에 필요한 것은 2세대 3세대 백신이며 비강내 백신이 차세대 백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과 코를 통해 인체에 침입하는데 이 부위 점막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포인트와 함께 기도와 폐에 면역력이 집중이 되어야 하며 흡입식 백신이 더 우수한 네 흡입식 백신이 더 우수한 면역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네 이거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에는 역시 신데카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데카 바이오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618과 1.618 이 라인들을 봤었죠 그래서 뭐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전에 네 그래서 여기가 1파동 조정 2파 그 다음에 3파동 3파동은 1.618 31500원까지 간다 그럼 여기를 3파동 1파 2파 3파 그 다음 조정 4파 같은 경우에는 38.2% 나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을 적게 준다 라고 하면 0.236 23.6% 에서 마치고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5파동을 가는데 5파동 같은 경우에는 261.8% 네 43,900원에서 45,000원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석적으로 파동이 나오고 현재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과연 한번 정도 더 확장 파동이 나오는 것이냐 확장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상승 쎄기나 상승 쎄기나 아니면은 확장 쎄기 확장 쎄기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상승 쎄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꺾일 때는 여기를 이탈하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요 헤덴 숄더 그 헤덴 숄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헤덴 숄더 이탈 되돌림이요 이렇게 하락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 정도의 사이클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확장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는 뭐 약간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걸고 매매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손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크게 물릴 수 있는 가격대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게 단타 수익이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의 매물대들을 형성하면서 현재 이제 좀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리뷰를 진행했었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은봉과 양봉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이런 구원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매물대까지는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도달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단타로서는 괜찮죠 단타로서는 그래도 어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물대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5%에서 8% 정도 수익을 주는 위치니까요 하지만 이런 데를 이제 이탈이 나왔고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이탈이 나왔다 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뒤로 할게요 이탈 여기나 아니면은 이전의 매물대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정도 아니면 꼬리 매물대를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받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이나 아니면 확실히 어 이런 데를 안착을 한 다음에 이전에 이런 추세선이 있죠 네 추세선적인 부분들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어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여기가 저항이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하지만 저항을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원래는 정석적으로 여기서 빠지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돌파 이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어 테스트하러 고가를 테스트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고가를 한 번 정도 더 높이러 갈 수 있는 위치에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돌파 매매나 돌파 이후의 지지 매매나 아니면은 조종 시의 매수 이전의 매물대들을 테스트할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죠 네 이런 데죠 네 이런 데를 조금 더 지지해주는가 아니면 이전에 매울 때 여기나 네 이런 구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신대가 바이오 였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려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우려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5성 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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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내 분들께 진심으로 도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쓴 Bora